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국가직, 지방직에서요 출제자들이 사이코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과정을 충실히 한국사 지식 그 정도 수준에서 알고 있으면 대충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숙문제 모두 그렇진 않지만 최소한 18문제, 11문제는 그런 문제를 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에서 어떻습니까? 올해 그 원점수로 가는 그 컷 보셨잖아요 난 서울시 일행 컷이 83점 나 깜짝 놀랐네? 올해 컷 트라임 있잖아요? 이거 진짜 소문나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심히 하면 이거 뚫을 수 있는 거라니까? 그 전에 서울시 일행 같은 데 하면 광역시 일행, 부산시 일행이나 서울시 일행 같은 데 어느 정도냐면 난 옆에서 솔직히 안타까웠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객관적으로 붙을 수 없어 왜? 너무 세니까 컷이 너무 높고 너무 세니까 그게 바로 3, 4년 전 이야기야 지금은 안 그렇거든 솔직히 22년 국어영어, 한국사, 행정법, 행정학 뭐 행정법 빼놓고 그렇게 엄청 어려웠다는 이야기 있었어? 나 그렇지 않던 것 같은데? 애들 여론이? 뭐 대체로 무난했다는 거야 그 전에 제도 변화 이전에는 조정점수를 썼잖아 근데 올해 처음으로 100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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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점 이렇게 가니까 컷이 진짜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올해 국가직은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만점 안 받은 애들이 95점 한 개 틀린 애들이 다 울고 갔어요 자기 망했다고 다 울... 그 정도로 문제 쉬웠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옛날하고 한 3년 전, 4년 전, 5년 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서울시 일행이나 이렇게 국가직 이런 주요 직렬도 못 붙잖아요? 그건 내가 봤을 때는 나라가 X같은 게 아니라 당신이 문제인 거야 객관적으로 당신이 최소한의 공부를 안 한 거야 지금 컷이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현실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다니까? 내가 진짜 안타까웠다니까? 분명히 이 새끼 고등학교 때도 공부 좀 했고 대학도 웬만한 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난 1년,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야 왜? 이런 새끼들이 5대 1, 10대 1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쉽지 않았단 말이야 붓기가 그날 소위 이제 시험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그런 거였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착실하게 한 10달 공부하면 누구나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컷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거였단 말이야